지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적장애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선 해당 아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필을 이용해 쓱쓱 그림을 그립니다. 둥근 달과 함께 지붕 양끝이 굴곡진 집까지. 상상 속 외계 행성의 모습을 표현한 이 그림은 16살 김서윤 양의 작품입니다.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인 서유리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장애 정도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을 했더니 1년 조금 지나니까 해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독이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좀 생겼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이 되고 다른 또래 관계들도 좀 원하라고. 서유리 엄마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서유리 엄마는 서유리의 장애를 좀 더 빨리 알고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마음에 빚을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일찍 좀 알았다면 더군다나 또 애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치료로 이렇게 해줬었으면 아이들 좀 그나마 덜 그때는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부모를 둔 아이들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성장기까지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울과 전남에서는 이런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헬퍼라는 이름으로 지적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서 가사관리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홈헬퍼 사업은 그 전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지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지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영유아기가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24개월 이후부터 36개월 정도 시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사회성 발달은 또 그 36개월 이후부터는 또래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부모의 어떤 행동 모방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역할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모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옆에서 같이 함께 놀아주고 자극을 주고 있는데 지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